이렇게 9월까지 이어지는 더위로 냉방용 전기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여름 냉방비 지원 대상을 130만 세대 이상으로 늘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 에너지 바우처 중 하절기 예산은 692억 7천만 원으로 편성돼 올해보다 13.7% 늘었습니다.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올해 115만 세대에서 내년 130만 7천 세대로 확대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노인, 영유아, 한부모 가족 등이 지원 대상으로 여름철에 전기요금 차감 등의 방식으로 세대당 5만 4천 원을 지원받습니다.